2020년 올 한해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뉴스 중의 하나가 바로 인종차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안면인식, 인공지능인 AI의 오류로 무고한 흑인들이 범인으로 체포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에 의존한 사법정책이 미국 내 사회의 뇌관인 인종차별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주 패터슨의 한 마켓에서 일하는 흑인 니지어 파크스 씨는 당국이 자신을 도둑으로 오인해 체포하고 수감됐다며 당국을 고소했습니다. 그를 포함해 안면인식 AI의 오류로 인해 엉뚱한 사람들이 체포된 사례가 최소 3건 이상 나왔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흑인이었습니다. 먼저 지난해 1월 경찰은 흑인 좀도둑이 한 숙박업소 내 가게에서 사탕을 훔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당시 범인은 도주를 하며 경찰과 신랑을 벌였고 자신의 차로 경찰차를 들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인으로부터 가짜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경찰은 면허증 속 사진을 주 당국에 보내 안면인식인 AI로 범인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인공지능 AI는 과거 마약 판매 혐의로 두 번 체포된 전력이 있던 파크스 씨의 사진과 범인의 사진이 일치한다고 판별했습니다. 결국 체포된 파크스 씨는 보속 전까지 구치소에서 시비를 보냈고요. 과거 범죄 이력으로 중형은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는 짓지도 않은 범죄를 인정하되 형량을 감경받는 이른바 플리바기닝에 거의 동의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약 48km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송금 기록을 간신히 확보해 지난해 11월에야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또 올해 1월에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사는 한 흑인 로버트 윌리엄 씨가 비슷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는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아내와 딸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에 체포돼 30시간을 구치소에서 보냈습니다.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은 윌리엄스 역시 주경찰이 활용한 안면인식 AI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됐었습니다. 한편 미 국립표준원이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사 이 제품을 포함해 189개 안면인식 AI 장치들을 분석한 결과 흑인이나 또는 아시아계에 대한 오류 비율이 백인보다 무려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높았습니다. 또한 안면인식 장치인 AI는 여성들을 잘 식별하지 못했고 노년들의 얼굴을 잘못 인식할 확률도 중년의 10배에 달했는데요. 당국이 다른 증거가 아니라 바로 AI에 의존할 때 그 오류 위험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은 이런 사건은 안면인식 기술이 얼마나 인종차별적이고 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며 정부기관이 안면인식 AI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오류 위험에 대학용으로부터 이 영상에서 의거하는 상황이 납니다. 정부기관이 안면인식 psychology과 노시아계에 대한 일주의 조사인 서비스와 경제한의 상태를 보게 funciona